안녕하세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도 예쁜 일러스트로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캔바에 로그인해주세요. 디자인 만들기에서 맞춤형 크기의 1080x1080 픽셀로 새 페이지를 열어줄게요. 왼쪽 메뉴의 앱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텍스트 투 이미지를 클릭해줄게요. 이 기능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쓰면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텍스트 투 이미지는 하루에 100개의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프로필에 사용을 하거나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이미지를 응용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그리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써볼게요. 저는 노트북을 하고 있는 긴머리의 여성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해봤어요.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하면 4장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만들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만들어 볼게요. 마음에 드는 느낌의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다시 만들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100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도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하고 다시 만들기를 클릭했더니 이번에는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이 나왔네요. 제가 쓴 내용을 보니까 일러스트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원하는 느낌에 가까운 느낌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다시 만들기를 해보니 아까보다 더 분위기가 점점 맞춰졌어요. 이미지를 빠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팁은 내용을 영어로 기재하는 거예요. 파파고에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미지 생성해 줄게요. 이번에는 좀 더 제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한 장을 옆으로 빼놓을게요. 세 번째 팁은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포토그래피, 디지털 아트, 미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분위기가 또 다르죠? 이번에는 미니멀리스트 느낌으로 만들게요. 또 사진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원했던 느낌은 아니지만 이거 배경이 예뻐서 빼두고 다른 스타일도 적용해 볼게요. 저는 이번에 유쾌한 느낌으로 해봤는데요. 제가 원했던 느낌과 가장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필름 스타일도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서는 두 장을 빼두겠습니다. 사진을 보기 쉽게 정리해주고 마지막으로 몇 장 더 볼게요. 100장이 다 만들어지면 하루 이미지 한도에 도달했다고 나와요. 하루에 100개만 가능하다고 했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느낌을 테스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이미지로 유튜브 프로필에 들어가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요소에서 원형 프레임을 선택할게요.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사진을 넣으면 원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소에서 사과 이미지도 가져와 볼게요. 배경색을 바꾸고 싶으면 위에 색상을 클릭하고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이미지에 가져가면 원하는 색상을 추출할 수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색상도 여기 표시가 되니까 이미지에 어울리는 톤으로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진들도 원형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첫 번째 완성된 페이지를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면 새로 작업할 필요 없이 같은 설정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복사하고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5장의 원형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유를 클릭해서 저장해 볼게요. 저는 나중에 이미지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서 투명 배경을 클릭했는데요. 이 기능은 프로 사용자만 가능한 기능이에요. 원하는 사진만 저장할 때는 모든 페이지 체크를 풀어주고 원하는 사진만 클릭해서 저장해 줍니다. 유튜브의 내 채널에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시고 두 번째 보이는 브랜딩에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이즈를 원에 맞게 맞춰줘도 되고 테두리를 주고 싶다면 여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로필에 이미지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만들기에서 유튜브 배너를 클릭할게요. 왼쪽 업로드 항목에 보시면 파일 업로드에서 조금 전에 저장했던 투명 배경의 프로필을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져요. 이걸 끌어서 디자인에 사용하면 됩니다. 디자인하실 때 파일의 설정 보기에서 눈금자를 열어주시면 작업하기가 더 수월해요. 유튜브 배너에서 주의할 점은 가운데 부분에 작게 디자인을 해주어야 PC나 모바일에서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가운데 포인트가 되는 내용을 담아주고 나머지 배경은 가볍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아래 글씨를 쓰고 싶은데 어울리는 폰트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에서 예쁜 폰트를 골라보는 방법도 있어요. 귀여운 느낌의 폰트가 있는 템플릿을 하나 골라볼게요. 여기에 있는 폰트만 사용하려면 폰트를 위로 끌어와서 수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영문을 한글로 바꿔주면 폰트가 달라지는데요. 이때 다시 폰트를 클릭해 보면 방금 사용한 폰트나 페이지에 포함된 글꼴이 보여져요. 여기서 클릭하면 폰트가 바뀌었습니다. 폰트가 변경된 뒤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배경을 꾸며볼게요. 요소에서 종이를 검색합니다. 여기 무문 종이가 예뻐서 사용해 볼게요. 이미지를 끌어오면 배경색이 가려져 있죠. 위쪽에 투명도를 조정해 주면 바탕색과 종이가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요소가 있는지 찾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템플릿을 검색해 보고 마음에 드는 템플릿에서 사용하고 싶은 요소들이 보이면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저는 위아래 보이는 요소들을 사용해 줄게요. 요소를 끌어서 위로 가져왔어요. 분위기도 제 디자인에 잘 어울려서 색상 변경 없이 저장해 주겠습니다. 맞춤 설정에 배너 사진을 클릭했더니 가운데 중요한 이미지가 잘려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배너는요. 모든 기기에 표시되는 부분과 TV에 표시되는 영역이 달라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가운데 들어가게 작업을 해 줘야 해요. 가운데 있는 요소를 선택하면 자꾸 옆에 거도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는 요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잠금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이미지와 문구를 그룹화해 주고 한꺼번에 줄여 줄게요. 이 페이지를 다시 저장해 줍니다. 유튜브 채널 설정에서 배너를 클릭해서 저장해 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영역 안에 잘 보이게 수정이 되었네요. 완료를 눌러주시고 내 채널을 열어보면 변경이 잘 되었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만들기로 프로필 만들기와 배너를 만들고 설정해 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